일단 하루는 눈에 뒤면은 웃긴데 입을 돌리면 좀 괜찮지 않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흫 흫흐흐흐흐흐흐흫 수박 하진아 이거 수박이야 에브리데이 아이타 에브리데이 아이타 우리 장점은 바로 탑투야 탑투야 슈아이지 않아? 맞죠? 아니 내가 아까 축구학이라고 소개를 했잖아 근데 사실 나는 어디가서 축구 잘한다는 얘기 손으로 집어먹어. 다리가 먹어봐. 먹어봐. 손으로 만져봐. 다리가 만져봐 손으로. 이리 와. 야, 엄마와 줘볼까? 엄마 안 줄게. 그냥 다리가 만져봐. 응 두개 두개 못 만지네? 엄마 안 할게 할애는 해봐 응 왜 안 만져? 아니야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하는거 너 방지시는 것도 응 뭐 취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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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웃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